안녕하세요. 저는 RBW 1년 2개월 차 연습생, 노른승이 매력적인 이건민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공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전부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기는 덤블링입니다. 혹시 보였나요? 안 보였나? 제가 운동과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공들을 감독님들이 던져주시면 제가 복부로 받아내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였으면 그대 투표하는 사람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사 RBW를 응원하는 마마무입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저희 RBW의 연습생 친구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이건민, 최재우, 여관웅, 손동명, 이건희 역시 노래하는 RBW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듣고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RBW 연습생님들 기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많은 응원과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프로듀서님들 넘치는 끼와 재능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